으 구려향하고 예리가 세번째 사냥을 했습니다요 요즘 사냥체자 이번에 순놈을 잡았습니다 요 크게 이빨 이렇게 큰 이빨이 이렇게 큽니다 으 구라니 이빨이 이렇게 큽니다 예 5 5 예 사이마 하이마 하이마 이게 잡은 지가 지금 1시간이나 됐는가 봅니다 가자 후려와 일나무 시키 하지마 자 두려워 두려워 예리가 세번째 사냥을 했습니다 아 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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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이 녀석들이 아이고 이번 때는 아주 큽니다 1시간 정도 Trinity 아 남을 4 지금 9 룩이 가 와서 대리로 왔는데요 이 큽니다 이게 상당히 큰데요 이게 세번째 사냥입니다 이게 요즘 사냥 처리돼서 다 잡아간 줄 알았는데 요 놈이 또 왔는지 지금 먹을게 떨어져서 또 잡아왔는지 그저께 지들이 잡아왔던걸 마지막 줬거든요 근데 오늘 또 잡았습니다 이렇게 아이가 내가 다 흥분이 됩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잡았는데 구룡아 먹지마라니까 이따 줄게 상당히 큽니다 구룡이 하고 예리하고 둘이서 사냥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합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는거 보니까 좀 용하기도 하고 좀 머시게 하기도 합니다 아 아 으 으 하지마 라니까 이도 와 이거 하다 가자 으 이리 와 이루어 이루어 이빨이 지금 이빨이 이것만이 납니다 상당히 크죠 이 구라니가 순놈입니다 순놈 근데 아이고 금방에 아직 말랑말랑합니다 여 우리 구룡이를 따라왔는데요 어제도 사냥을 해서 오늘을 또 개가 사라졌다 왔는데 여기 또 한 마리를 잡아먹은 것 같습니다 고라니 털을 여기다 이렇게 여기서도 한 마리 잡아먹은 것 같습니다 지금 구룡이가 저기서 지금 또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참 구룡이가 방금 앞에 있었는데 또 사라졌습니다 어디로 갔지요 구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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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구룡아 어디 구룡아 어디 구룡아 어디가 이루어 구룡아 이루어 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집 주변엔 온통 이렇게 다 숲입니다 숲인데 이 숲속에서 고라니나 노루가 몰면 나무에 걸거쳐서 못 도망가고 대부분 느티나무를 심어 놓은 자리 인데요 이쪽으로 도망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도망을 나오는 것을 이래 애들이 바로 이 넓은 공간에서 사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녀석 지금 저 저렇게 이제 저의 냄새를 맡으면서 추적을 하는데요 신기합니다 나는 개를 키워서 이렇게 사냥을 해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안 들고 다니니까 저들끼리 이 사냥을 하는데 오늘은 내가 처음으로 한번 따라 나와봤습니다 따라 나와봤는데 좀 특이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 주변에는 얘들 사냥을 멀리 가는 것이 아니고 집 주변에서 이렇게 합니다 집 주변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집 주변에서 고라니가 마당에서 뛰어나가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런거는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렇게 주위에서 사냥을 하는데요 우리 집하고 한 100m 이내에서 사냥을 하는데 두마리 두번째 사냥은 저 위쪽에서 이루어졌구요 이 세번째 어제 한 사냥은 저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저 앞에 근데 지금 우리 구룡이가 이래 가는데요 주변 우리 집 주변 100m 이내에 이 야생짐승이 이래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얘들이 사냥을 멀리 안가고 집 주위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밤에 되면 얘들이 내려오면 개들도 겁이 많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그래서 개가 야생짐승이 내려오면 밤에는 막 짖기만 하지 무서워서 얘들도 잘 안갑니다 근데 낮에 되면 이 고라니나 이 노루가 잠을 잡니다 풀 속에서 그러면 그 자리를 봐 놨다가 기습을 해서 잡는 것 같습니다 전번에 두번째 사냥은 한번 몰아가지고 예리가 모른걸 구룡이가 물어서 잡았구요 이번에는 내 잡는 과정 역시 또 보지 못했는데 얘들이 이래 잠자는 놈을 느닷없이 기습을 해서 아마 잡는 것 같습니다 참 걔도 오래 키우다 보니까 좀 이상한 것도 많이 봅니다 즐거움이기도 하고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동안은 제가 프리랜서로 밖에서 일을 하는 바람에 이런 과정을 못 봤는데요 지금 현재 이래 보니까 얘들이 참 기특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 시각 세계였습니다 코를 들고 막 먹습니다 좀 기올려줄게 코를 들고 먹습니다 맛있냐? 다 먹었어? 다 먹었죠? 좀 남았네 다 먹었다 좀 남았네 이제 다 먹었어 눈꼽툭대기 이리와봐 눈꼽툭대기 뭐냐? 이리와봐 눈꼽툭대기 눈꼽툭대기 이리와봐 눈꼽툭대기 눈꼽툭대기 엠큞